안녕하세요 마리킴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호주 국적의 한국 아티스트입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전시를 하고 아티페어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눈을 한 인형 아이돌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이돌은 오묘하고도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커다란 눈동자는 마치 우주의 워물처럼 이 눈을 바라본 사람들을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그림이 대중분들께 더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21의 앨범 자켓 디자인과 Hate U 뮤직비디오 연출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코스메틱 브랜드 페리페라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도 제 그림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최근엔 제 아트 콘텐츠를 활용한 아티스틱 브랜드 마리마리도 런칭했답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제 채널은 미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미술 전시와 아트페어에 대한 리뷰부터 유명 작가와 작품 소개, 동료 작가들과의 인터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술 작품 가격의 비밀과 옥션에 대한 정보, 미술 평론가나 경매사 등 미술 관련 종사자들과의 인터뷰도 준비 중입니다 물론 제 작품과 전시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업하는 아틸리에와 작품 작업 과정 아티스트의 생활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하는 튜토리얼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내가 오늘 유화를 그리고 싶은데 당장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림 그리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다들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드로잉 위주의 튜토리얼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부탁해요 1949 Naz outra 거듭 ign 한 yay freelancen connectors 60 30 3 Gavin 씨 30 20 200 buc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